여자를 설레게 하는 법, 향기로운 남자 그녀가 높은 책장에서 책을 꺼내려는 순간 그녀의 손이 책장에 닿지 않는다면 먼저 은은한 향기를 위해 재빨리 본인 올인원 퍼핌을 꺼내어 얼굴과 손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녀의 뒤로 다가갑니다 그녀를 뒤에서 감싸 안 듯 천천히 왼손을 뻗어 책장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책을 빼줍니다 여기에서 포인트 절대 그녀와 접촉하지 말고 5cm 거리를 유지 그녀의 심장 막동을 타고 퍼지는 본인 올인원 퍼핌의 향기 여자가 향기롭게 설레는 순간 본인 올인원 퍼핌 본인